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 언니 제시예요 여러분 스트레칭 맛집 단호의 골반교정 레전드 스트레칭이 드디어 400만 뷰를 돌파했어요 400만 뷰 기념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스트레칭은 레전드 상체 스트레칭인데요 어깨 결림, 어깨 뻐근한 거, 그리고 거북목 있으시거나 허리에 통증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따라하면 정말 좋은 스트레칭일까요?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아빠 다리로 앉은 상태에서 왼쪽 손목으로 바닥 누르면서 시선 오른쪽 아래 45도 방향 이때 상체가 손끝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번엔 고개를 뒤로 보내면서 시선은 하늘 45도 방향 목 앞쪽 라인이 시원하게 풀어지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반대쪽 갈게요 오른쪽 손목으로 바닥을 누르는 느낌 고개는 왼쪽 아래 45도 방향 바라볼게요 오른쪽 뒷목이 시원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고개 뒤로 보내면서 시선 하늘 45도 방향 제자리 수건을 돌돌 말아서 양손으로 수건 끝을 잡고 목 뒤에 걸어줄게요 시선 하늘 바라보면서 고개 뒤로 보내고 동시에 손으로 수건 당겨줄게요 목 앞쪽이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고 있어요 계속 유지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잠깐 정면 바라봤다가 다시 고개 뒤로 보내주세요 이번엔 손 깍지 껀 상태에서 하늘로 쭉 뻗었다가 등을 동그랗게 말면서 손 깍지를 가슴 앞에서 쭉 밀어줄게요 손을 하늘로 뻗었다가 다시 가슴 앞에서 뻗어주고 손과 가슴 최대한 멀어지는 느낌으로 길게 뽑아주세요 근데 척추뼈 하나하나가 다 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등을 최대한 동그랗게 배꼽 최대한 집어넣어주세요 다음으로 손이 마주 보도록 손 깍지 낀 상태에서 엉덩이 방향으로 끌어당길게요 30초 유지할게요 어깨와 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시선은 하늘 45도 방향 바라볼게요 굽어있던 어깨, 내 쇄골 라인 쫙쫙 펴지고 있어요 등 뒤로 손 깍지 낀 상태 그대로 가슴이 땅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상체 숙이면서 손 깍지 하늘로 쭉 뻗어줄게요 마찬가지로 어깨와 귀는 더 멀어지게 손을 하늘로 최대한 길게 뻗어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돌아왔다가 다시 내려가기를 반복으로 할게요 이번엔 옆구리 스트레칭 해볼게요 왼쪽 손으로 바닥 지지하고 옆구리가 최대한 늘어날 수 있도록 길게 손가락 찔러주세요 엉덩이 뜨지 않아요 엉덩이뼈는 아래로 눌러주시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동작 가볼게요 이제 반대쪽 오른쪽 손으로 바닥 짚은 상태에서 왼쪽 손끝으로 동그랗게 원 그려서 오른쪽 찔러볼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등과 허리 근육 이완시키는 동작인데요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 터치하시고 호흡 유지하면서 천천히 내려갈게요 내려갈 때 후 호흡 내뱉으면서 천천히 양손으로 바닥 짚으면서 조금씩 더 내려가 볼까요? 호흡 호 반대쪽 오른쪽 바라보면서 왼쪽 팔꿈치랑 오른쪽 무릎을 같은 라인에 두고 천천히 상체 내려갈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무리하지 않아요 이제 하늘 보고 놓을게요 이제 하늘 보고 놓을게요 양손을 90도 방향으로 펼치고 왼쪽 다리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이때 어깨가 최대한 바닥에 닿을 수 있게 90도로 굽힌 무릎은 땅으로 가서 닿을 수 있게 늘려주세요 반대쪽 어깨가 뜨지 않아요 무릎은 최대한 땅에 닿아 있으면서 어깨도 딱 붙여보세요 시선은 오른쪽 시선은 오른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이번엔 바닥을 보고 엎드린 상태에서 어깨를 접는 느낌으로 시선 왼쪽 바라보면서 몸 전체를 세울게요. 다리는 새우 모양으로 접어주시고 왼쪽 손은 가슴 앞에 위치해서 중심 잡아줄게요. 가슴 근육, 어깨 시원하게 풀리고 있어요. 호흡 유지할게요. 다시 엎드리고 반대쪽. 어깨를 접는 느낌으로 몸을 옆으로 세우고 시선은 오른쪽. 다리는 접어서 가져오고 오른쪽 손은 가슴 앞에 위치해서 중심 잡아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선 바닥 바라보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엉덩이가 발 뒤꿈치에 닿도록 후, 어깨를 꾹 눌러줄게요. 이번엔 손 깍지 끼고 팔꿈치 접어서 손으로 머리 뒤를 감싸주세요. 겨드랑이란 가슴 쪽 근육 충분히 이완될 수 있게 늘려주세요. 이 자세에서 통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손 뒤로 보내지 않고 바닥에 내려놔도 괜찮아요. 이번엔 테이블 자세에서 왼쪽 손을 하늘로 쭉 뻗어서 가슴을 활짝 열어줄게요. 시선은 왼쪽. 호흡 잊지 마세요. 계속 유지할게요. 이번엔 뻗었던 손으로 오른쪽 손을 그려주세요. 저쪽 허리 감싸줄게요. 더 활짝 가슴이 열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힘드신 분들은 하늘로 쭉 뻗은 상태 그대로만 유지해주셔도 좋아요. 이번엔 반대쪽 오른쪽 손 하늘로 쭉 뻗어주고 가슴을 활짝 열어주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뻗어줄게요. 쭉 뻗었던 손으로 왼쪽 손을 그려주세요. 쭉 허리 감아줄게요. 어깨와 가슴이 열리면서 뭉쳐있던 근육들 쫙쫙 펴지고 있어요. 엉덩이를 발꿈치에 붙여서 제 다리로 돌아올게요. 새로운 고양이 자세를 해볼 건데요. 무릎 앞에 양손을 뒤집어서 바닥에 두고 머리부터 등까지 동그랗게 말면서 후 숨을 내뱉었다가 다시 시선 하늘 45도 방향 바라보면서 등을 활자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손목을 뒤집어주면 손목뿐이 아니라 팔 안쪽까지도 시원하게 다극이 갈 거예요. 이제 손목 제자리로 돌아오고 천천히 바닥 짚어서 앞으로 팔 뻗어주고 아기 자세 1분 유지할게요. 편안하게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편안하게 호흡을 뒤집어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천천히 돌아올게요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단호 레전드 상체 스트레칭과 함께 내 몸을 아끼고 돌봐주는 시간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